빵바닥 좀 그만 닦아라 정신 사납다 다 됐어 앞으로는 내가 밥도 잘해주고 바느질도 해주고 그럴게 니가 왜? 그냥 나는 뭐 아까 식충이니까 밥값 해야지 도와라 왜? 뭐 할 말 있어? 꼬맹아 너 진짜 어디 갈 데 없냐 어차피 우리도 추널류 접고 각자 살 거니까 너도 이젠 니 길 가야지 여비는 넉넉히 줄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비? 내가 뭐 오라버니 돈 때문에 따라다니는 줄 알아? 받기 싫은 마라 오라버니 그 여자 때문에 그래? 뭐? 그 여자 찾으려고 추녹군댔다가 그 여자 때문에 그만두는 거야? 어따 대고 와 어눈니 어눈아 어여가라 이거사 아 이게 장혁씨 목소리하고 그 아 그 아 뭐죠? 아 누구죠? 아 그 김윤석씨 아 김윤석씨 김윤석씨랑 장혁씨도 좀 톤이 좀 비슷한가 봐요 조금 톤 할 때 제가 화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분의 차이점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진구가 먼저 그러죠 아버지 저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태용만인가? 아버지 아버지 너만 깨끗하다고? 아버지가 괴물인데 너도 괴물이 돼야지 좀 달라요 아 약간 뒤에 거 같지 않으시군요 조금 느리고 슬로우 비디오 느낌이 슬로우 비디오 정확하네요 슬로우 비디오 느낌이에요